책 읽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 틀려요. 하나의 글자를 다섯 번씩만 내가 읽으면 내 입에 이렇게 잘 이렇게 옷 입으면 편안한 옷 입듯이 단어들이 편안하게 내 입에 잘 맞아서 어느 자리에 가서 말을 해도 말이 술술술 실탈에 풀려나오듯이 잘 풀려나옵니다. 또 그리고 글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되고요. 더 좋은 것은 암기력도 생기고 그리고 치매 예방까지 그런 많은 영향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음으로 통해서 그냥 말을 잘하는 방법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매 예방이라든지 암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기능도 작용을 하는군요. 네네, 맞아요.